엄마가 결정했을 때 아빠가 결혼하게 결정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죠. 그의 아버지는 아빠는 페인터였죠. 화가였지 가난한 가족으로부터의 그는 배경이 없었죠. 말로 말할 배경이 없었던 거지. 누가? 이가 누구니? 아빠. 아빠죠. 중요한 것은 삽입. 엄마가 나이 많이 중요한 것은 대디아인데 그녀가 알았다는 거죠. 뭘 알았어? 그녀와 그가 영혼의 짝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지. 당연히 아빠겠죠? 어느 것도 스타베이 프롬비하면 A가 B만을 막다거든. 그녀가 뭐할 걸 막지 않을 거야? 그녀가 쓸 걸 막지 않았겠죠. 그녀의 삶을 나머지를 누구와? 그와? 당연히 아빠겠죠. 그래서 그들은 결혼했고 정착했죠. 이곳에 엉착했고 나의 할아버지는 결정했죠. 뭐가 결정했어? 투더미드가 뭐니? 투더미드. 견디다 참다 인디오랑 아트죠. 네. 그가 뭐할 수 있을 거라고? 아빠를 견딜 수 있을 거라고 결정을 내렸죠. 네. 뭐가? 시가 누구죠? 그램파드. 그램파드. 아 그램파드. 네. 그래서 답이 사본이고요. 네. 다음에. 뭐했을 때? 아빠가 뭐할 수 없었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을 때? 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을 때? 뭘 가지고 그의? 그림. 그림을 가지고 행계를 유지할 수 없었을 때? 그의 아빠는 샀는데? 오래된 집을 샀죠. 이곳에 있는. 그리고 그는 바꿨는데? 뭐로 바꿨어? 보딩하우스. 하숙집. 하숙집으로 바꿨던 거죠. 보세요?